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오늘 도태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십니다. 여기는 지금 바깥입니다. 바깥인데 오늘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하시겠지만 도태호 변호사님께서 오늘 또 중대한 발표도 하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국민들의 힘을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에게 좀 모아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국민들께 인사 한 번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대법원에서 아주 막가파식으로 지금 마지막 남은 감정 절차도 완전히 의미를 파괴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언론의 한 줄보도 없고 우리가 국힘당이 하나 대응하는 것도 없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을 우리가 탈환을 해야지 언제까지 다 뺏기고 있다가는 우리가 더 곤욕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구 사실 중구 남구 지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과 열기도 높고 또 이 국힘당의 이준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스탠스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비조직된 목소리는 묻히고 또 자기들이 끌고 가는 바대로 막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유애국 우파들이 가능한 한 이것을 뚫고 진지를 탈환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우리 대표님께서도 후원회장을 해 주시기로 이렇게 수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해 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황교안 전 총리께서 도태호 변호사님께서 이제 출마하신 그 지역에 후원회장으로 해 주시기로 오늘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황 대표님 또 민경욱 대표님 이런 분들을 구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애국 우파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에 큰 지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저항 세력 아스팔트 저항 세력이 구심과 함께 제도권을 계속 탈환해 가야 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보석같이 빛나는 자유 우파 지식인 전사 많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각종 제도권의 그런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사상과 인연과 방향성을 가진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죠. 이것을 분명히 뚫고 국면을 바꾸고 시대를 바꿔나가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되고 그 투쟁이 아주 전초전 아주 핵심적인 투쟁 중에 하나가 대구 중구 남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려고 합니다. 대구 중구 남부면 어느 지역입니까 무슨 동입니까 대구 중구 남구가 대표적인 옛날 대구 지역인데요. 남구는 이제 대명동 대명동이 아주 대표적인 동이고요. 중구는 동성로 다들 아시죠 동성로면 대구에 있고 동성로 중앙통 거기가 중구입니다. 그리고 서문시장까지도 중구입니다. 서문시장까지? 제가 서문시장 법률자문위원 혼자 있습니다. 서문시장 역사상 처음 위촉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대구의 아주 가장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심장지역이 바로 중구 남구입니다. 거기가 원래 곽상도 의원 지역구인데 곽상구 의원이 국회의원 사퇴를 하면서 보궐선거 내년 3월에 진행되는 겁니까 네. 3월 9일날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하고 같이 치러지게 되고요. 곽상도 의원이 그나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대여 공격을 좀 편하게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공백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보수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체로 좀 너무 조용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서도 소리 높여서 이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 가열차게 싸우는 모습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대부분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뭐지 이런 생각을 안타까워하실 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부분 이렇게 공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쏠려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민주당이 막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정말 잘 극복하고 올바른 지역민의 민심도 담아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성도 올바르게 설정하고 또 젊고 활기 있는 정치로 바꿔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번 계기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대환영인데 일단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거의 100% 도변회사님이 국회로 진출하시는 건데 도변회사님 4.15 총선 때도 그때 대구 동구 어립니까 그때는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고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반쯤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아주 국가 위기 속에서 몇 년간 자유우파 아스팔트 활동을 하다가 당시 결정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또 하겠다고 거기서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나 생각했나 보죠.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공식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한 달 가까이 활동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포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국힘당 후보로 나오고 당시 미래통합당 만일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저한테 참패를 하거나 저한테 지거나 아니면 저하고 박빙이 되어도 굉장히 자기로서는 수모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진다면 정치생명 거의 끝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안 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도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서 대신 복수일까요? 뭐가 온 게 제가 당시 여론조사로 거의 박빙 3위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 명을 당내 경선을 시키면 당연히 제가 당내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빼버리고 4위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당내 경선을 한 거예요. 두정선도네. 그때부터도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경선이에요. 뭐 핑계는 있어요. 여성이라고 가산점 준다 그러고 근데 그게 뭐 다 자기들 무슨 점수 차이가 컸거든요. 한 10포인트 10% 가까이 여론조사 도변회사님 3위고 4위랑 차이가 큰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요? 네.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저를 하여튼 배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됐던 것이 이제 동구을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부정경선 의혹으로 일단 떨어지셨고 이번에 또 중앙당의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나가셨다가 또 이렇게 납선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힘당 내의 경선이 참 언론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역사가 기록할 건데요. 소송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위원 때 한 번 하고 이번에 황교안 우리 후보님께서 또 한 번 제기하고 그런데 두 개 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 거는 특히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거의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송 결론을 못 내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할 말이 잘 없는 거죠. 6개월이나 다 지나고 그런데 아무런 것도 공개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기각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소송 결론은 안 내리고 지금까지 갇혀본 사건인데도 온 겁니다. 얼마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황 후보님 걸려있던 공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당내 경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조작질을 할 수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당시는 이준석 하태경 등의 당권파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던 때였어요. 지금은 그들도 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이. 그래서 당의 역학관계가 좀 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만일 그러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그런 부분을 쓴다면 이제는 벌써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많은 부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순순히 그냥 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방법을 획책하는 자들에게도 기존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태우 변호사님의 이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태우 변호사님 그러면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은 도태우라는 이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그런데 우려가 아스팔트만 하다 보니까 이 제도권의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의 그것에 우리가 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스팔트에 있는 분들이 제도권을 문을 두드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4.25 총선 그리고 또 최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 이거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도전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되는 그러한 총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본향입니다. 초중고를 모두 그곳에서 나온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우리 자유 우파의 건국과 허국 산업화 평화적 민주화가 모두 어려 있는 대표적인 가치가 다 담겨 있는 곳이 또 중구 남구입니다. 그리고 또 제 이력상 소설가이기도 했는데요. 또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좀 그러한 선진산업 의료화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핵심적으로 발달해 있고 대구의 사활이 걸려 있는 곳이 바로 또 중구 남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느 모로나 저에게 굉장히 강점이 많은 그런 곳이고 또 지금 국힘당의 경우에도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정통 우리 자유 우파를 배제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연합당이 아니고 그건 그냥 좌파당이거나 중도 좌파당일 뿐입니다. 우파는 다 배제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합당이 됩니까? 자기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단독으로 지금 정권을 다 우리 인연만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상 지금 극악한 전체주의로부터 그놈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군도 옛날에 소련군과 손을 잡고 일단 나치 히틀러를 격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후에 소련과 다시 또 길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극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 연합전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배제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합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우리를 포로로 생각하는 거죠. 너네는 적이 못 갈 거니까 우리한테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치력이 그것밖에 안 될지 저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포로만으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로 취급하면서 말로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건 용납될 수가 없죠. 그거 시금석이 중남구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이나 올 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도태호 변호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투쟁을 하셨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는 우리 보수, 보수 국민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황교안 대통령 후보께서 나오셔서 TV토론을 통해서 부정선거도 알리고 또 변호사님과 함께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한 모든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수 국민 내에서는 50% 이상이 부정선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도 변호사님께서 진짜 한 번 여론, 부정 경선만 없으면 황교안 대통령 후보께서도 또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좀 서로 힘을 합쳐서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선가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돌파구는 사실 대구 지역에서 마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나마 지역민들이 강한 보수 성향을 띄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또 서로 힘을 합쳐서 이번에 적어도 이번 한 곳에서는 저와 같이 강력한 우리 자유 우파 이념을 가진 그리고 우리 부정선거와 탄핵 등등 우리 국가의 헌정 문제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한 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무리 걱정되는 건 지금 도 변호사님이 이준석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놈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그놈들이 도태우 변호사님을 또 배제할까 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론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구 특히 대구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황교안 대표님을 포함해서 전부 다 거기에 총력 지원을 하면 여론이 확 뒤집어진다. 대구 말로 확 뒤비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력한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도태우 돌풍이 도태우 태풍이 되어 가지고 대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소위 뭐 당권파 마음대로 쟤는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더 뒤비어지겠죠. 그러면 자기들도 후과를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뒤비쁘시다. 경상노발로 뒤비쁘시다. 정말 한 번 확 한 번 뒤비어야겠죠. 변호사님.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또 진짜 열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안 열리지. 잠깐만요. 변호사님이 또 지금 맞고 계신 게 많으신데 같은 대구 사람이라는 이 사람 대구 사람 맞아요? 네 김부겸. 맞습니까?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일상회복 사질상 멈춘다. 변호사님 맞고 계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정치방역의 산물인 고무신. 흰 고무신. 최근에 백신 그거 좀 하는 거 제가 찍었다가 오늘 경고 맞았어요 저. 오늘 지금 날아와서 구글에서 저한테 경고 날아왔어요.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흰 고무신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헌법 소원이라든가 이런 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흰 고무신 관련해서 흰 고무신 소위 패스제 그러니까 사실상 접종 강제에 해당되는 거죠. 흰 고무신을 신는 것을 강제하는 사실상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로 그렇게 소송 대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명쯤 찍었네요. 아마 어제 추체로 봤을 때 천 명 넘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이상으로 했네요 지금. 그만큼 국민들이 특히나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죠. 청소년 부분은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네. 행정소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소송 그걸 이제 행정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응급하게 집행정지 소송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집행정지. 그런데 집행정지에서도 우리가 보면 성인을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정지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예비적으로 최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응급한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우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요. 아마 신청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모두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열기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도 사실상 직장생활 자체가 힘들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싸워나가야 되고 또 최근에 특히 괴생명체 혹은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진짜 기쟁충 같은 것들이 그거 보고 진짜 저 밥맛이 없어 가지고 저 구충제 먹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실상 뭐랄까 확인된다면 그것이 해명되지 않은 채로 일종의 사실상 강제에 해당되는 그런 조치는 너무나 심각한 거죠. 부작용이 그래서 많았구나라는 규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마 중요한 법적 쟁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변호사님이 자유오파 변호사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법률가로서 봤을 때 헌법이면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네. 헌법에서 제일 최상의 가치로 치는 것이 생명권입니다. 사람이 진짜 생명 이상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거든요. 벌써 그러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극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문명화의 정도와 관계된다고 보입니다. 법도 문명의 일종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야만의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가치로 돌아가서 헌법 위반도 맞고 이런 법치의 문제에서 진짜 집행정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자기 결정권이 최소한 주어져야죠.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강제로 몰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탄핵시켰는데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것들은 헌법을 아직 개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탄핵을 몇 번 당해야 돼요 그럼요. 말할 것도 없죠. 문재인의 헌법 파괴 국합 파괴 탄핵 사회는 그야말로 수백 번 차고 넘칩니다. 아무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또 차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할 거는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선 대표님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서 또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우리 함께해 주시는 애국 시민분들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법원 감정이 마구 망가진 것처럼 정말 이제는 대법원의 법적 절차에 기대할 것이 너무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절차는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어디서 정체불명의 37종류 롤지를 다 가져와서 심지어 라벨도 없는 두 종류까지 넣어서 감정을 해달라고 합니까 완전히 그걸 받아들인 법관 자체도 저는 이젠 기본적 양심을 다 져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한 재판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때까지 그건 정말 가짜 결론 내리지 말고 중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부정선거 탄핵 모든 국가 파괴 정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건져낼 수 있을지 남은 것은 참으로 우리 애국시민 애국국민들의 힘뿐입니다. 우리가 한 곳으로 다 조직화되어 있지도 못한데요. 그나마 우리 황교안전 권한대행님 그리고 민경욱 상인대표님 또 여러 우리 애국자분들 중심으로 잘 연락하고 뭉쳐서 이 난국을 반드시 뚫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 잃지 말고 꼭 싸워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냅시다. 우리보다 더 어려울 때 우리 때도 정말 국채보상운동처럼 나라 뺏기기 직전에도 싸움을 결의해서 끝내는 건국하고 이 세계 10위권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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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